환경부가 전기차 집중충전소 6곳을 내년 2월까지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집중전기충전소는 한 지점에 급속충전기 5기 이상이 집중 설치된 곳으로 환경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급속충전기 180기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서울 2곳, 제주 4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지역은 서울 송파구 아시아공원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축울봉, 성산항, 용머리해안주차장, 제주시 한림읍체육관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전기충전소 운영 성과를 도대로 내년부터 부산 등 다른 대도시로 설치 지점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국 157곳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